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곳에 접속해 있는데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그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 열한기상 19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낙심치 않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단단하면서도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딜까요? 수수께끼 같은데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뼈일까? 뼈는 단단합니다 약하지는 않아요 상당히 견고합니다 피부는 어떻습니까? 단단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잘 찢어지죠 상처를 받죠 이 퀴즈 같은 말의 정답은 마음입니다 단단하게 굳은 마음 세상 그 부엌도 이거를 부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마음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대로 연약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가라앉습니다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렇게 견고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약한 것이 마음입니다 더구나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겁기까지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눈꺼풀이다 이런 옛날에 농담 같은 이야기도 있었는데 마음은 더 무겁기도 해요 한 번 가라앉은 마음은 바닥 속 움직이지 않는 요지부동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를 우울증으로 칭하기도 하죠 슬픈 상태 혹은 어떤 충격을 받은 상태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그 유연성을 잃어버린 침체하여 바닥에 가라앉은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성격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사역과 영적 승리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그가 기도할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왕이 그를 죽이려 찾아도 신출규모를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850대 이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한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왔습니다 그는 사명 따라서라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도 늘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침체와 낙심의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떤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기가 막힌 선자였던 그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가 낙심했던 이유도 분명하고요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건들을 함께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아도 그랬다면 우리도 낙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낙심, 낙담의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엘리아는 어떤 처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엘리아의 모습 영적 전쟁의 승리자의 모습보다는 좀 더 초라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1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물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칠 대로 지친 선지자 차라리 날 데려가 주세요 나는 지금 죽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선지자의 모습보다는 연약한 한 중년 남성의 모습 낙심하고 지친 채로 서 있는 한 자연인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선지자라고 해도 그는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을 뿐이지 본질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충성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야거부 사도는요 그의 모습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야거부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은요 엘리아에 대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한계 가운데 있고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지닌 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엘리아가 그랬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우리도 연약한 몸과 육체와 마음과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지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선자로 쓰임받았던 엘리아가 낙심하고 지치고 그랬다면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혹은 일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힘써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충성하고 힘씁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자기를 짓누를 때에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죽고 싶다 생각할 때도 있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희망과 의욕에 넘쳐 살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 보이고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봉사의 기쁨 사역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속상한 일이 생기고 내가 노력해도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일 가운데 부딪힐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엘리아처럼 금방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아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요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열심, 낙심, 침체, 사이클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도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어요 엘리아조차도 낙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낙심의 원인도 찾고 극복의 길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잠시 방심하고 한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또 감염이 확대되어서 정상화 돼가던 예배와 또 교회 현실도 다시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오히려 오염과 전염에는 별로 관련이 없는 오히려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예배 드리던 교회가 더 큰 피해를 받아서 문을 닫는 것 같은 현실에 처해진 게 현실입니다 온라인으로 숨통을 튀어나왔다고는 하지만 영증이 갈급함은 더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넘어질 수 있고 침체할 수 있고 낙신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했던 엘리아도 큰 낙심 가운데 빠졌었다면 일단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 현실은 언제나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도 하시고 더 새로운 일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낙심의 원인 침체의 원인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있었구나 그것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엘리아가 낙심하고 침체한 것의 첫 번째 원인을 들자면 육체적인 피곤과 탈진 때문이다 라고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아는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요 매우 힘들고 바쁜 시간을 보냈지요 3년 6개월 동안 긴장된 은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숨어 있을 때 늘 긴장이 있었을 거예요 먼 거리를 걸어서 아와방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약길을 먼 길을 걸어옵니다 요즘도 폭염 가운데 더운데 뇌합벽 가운데 한낮에 걸어가려면 마음부터 지치죠? 그런데 실제 걸어왔어요 바할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850대 이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또 그 850명의 악한 자들을 처형하는 것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미 육체적으로 한계 가운데 왔는데 자기를 몰아붙여서 7번씩 기도한 끝에 큰 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는 뛰어갔습니다 그 뛰는 모습을 성경을 어떻게 교사합니까? 이런 게 18장 40절 이렇게 교사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아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와밭 앞에서 달려갔더라 방금 이야기한 일들 대부분이 하루 이틀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갈매산의 영적 대결 현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편은 850명이 보여 있습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적대적인 왕이 있습니다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듯 보입니다 홀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대전을 치르고 있어요 그의 기도와 사역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진액이 빠지는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850명을 처형합니다 이미 탈질에 가까운 상태 속에서도 비를 부르는 간절한 기도 이미 그는 한계가 다 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의 욕심은요 25km 거리 갈매에서 이스라엘까지 마차에 앞서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는 주신 힘으로 달렸지만 그의 육체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가끔 마음이 낙심되고 쉽게 지치고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질 때 보면은요 많은 원인이 육신의 탈진과 한계에 닿았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주의 일, 거룩한 일, 하나는 기뻐하시니 한다고 해도 우리 몸도 관리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아는 너무 무리했어요 그래서 침체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의 승리의 순간 그 순간이 낙심으로 바뀌게 된 그 순간을 보면요 중요한 원인이 또 하나 있어요 한계에 다다랐는데 누가 카운터펀치를 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낙심케 하는 말이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싸움 끝에 누군가의 격려를 필요로 했을 거예요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주고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세임을 얻겠습니까? 이런 영적 큰 승리가 있은 다음에 당시 아왕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시인해야 돼요 엘리아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지자군요 인정해야 됩니다 나라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엘리아가 들은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오히려 반성은 없는 위협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위협의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은 그를 낙담시키고 낙심시킵니다 육신으로도 탈진 상태인데 말로도 그를 위협하고 낙심시키니까 그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도피합니다 그가 도피한 거래를 보니까 한 150km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낙심한 그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꾸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19장 5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로뎀 나무를 두어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그를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십니다 재우시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서 먹으라 먹고 자니까 좀 이따 또 깨워서 또 먹어라 여러분 낙심한 상태에 있습니까? 빨리 일어서라 말로 재촉하고 체근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잠시 쉬도록 하는 것이 그에게 진짜 도움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낙심했습니까? 주 안에서 쉼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교회에서 낙심했습니까? 말씀 안에서 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는요 쉼의 자리예요 평소에 먼 거리까지 예배 와서 힘들게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온라인상 예배 드림으로 예배 자리로 오기는 힘들게 되었지만 오히려 여유가 있어진 시간들을 더 잘 활용하여서 최선의 예배,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평소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이 없고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체크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이럴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다 예배를 드린 후에 만나서 오늘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며 함께하는 가족 간의 만남과 쉼의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기의 때를 오히려 선용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쉼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더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잠시 물러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가 낙심했던 세 번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중심적 생각 때문에 그래요 19장 4절을 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자 나중에 그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항별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별해서 충성했지만 저들은 선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지금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그들 앞에 죽느니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죽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영적 대결에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나의 조상들보다도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 더 큰일을 해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놀라운 일을 행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했는데 왕도 변화될 것을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릴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엎드려서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엘리아를 따라와서 함께 동역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세상 만드는데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따라왔던 사람은 없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만큼의 변화가 없어서 낙심된 겁니다 자기 연민의 상태에서 떨어진 겁니다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말씀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도 하고 열심을 냈는데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기대만큼 결과가 없어요 그런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자로 사역하고 교사로도 찬양팀으로도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람들이 기뻐하고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하네 못하네 어쩌네 이야기예요 낙심이 돼요 그러나 이럴 때 꼭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어떤 성과를 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시적 성공을 이루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열심 담으면 됩니다 자라고 열매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때를 주관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담으면 돼요 하나님은 엘리아가 하나님 명령을 충성되이 변함없이 감당하는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고린도저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랑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할 뿐이에요 그런데 엘리아는 잠깐 이걸 놓쳤어요 나는 순정만 하면 되는데 충성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래서 뭔가 성과 열매까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순정만 하면 되고요 하나는 열매맺게 하실 건데 자기가 그것도 거두고 싶었던 그런 자기중심적 생각 때문에 실족했던 겁니다 그의 낙심과 도피는 결정적으로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주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19장 3절을 볼까요?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나왔죠 이 형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이 더 악해져서 자기를 죽이려는 현실 회귀와 부응을 기대했는데 대신에 위협이 있고 그 시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 현실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지금 잘못 봤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초점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그 전까지도 악한 현실은 계속되었어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형편은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과 부족의 영적 싸움에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는 무엇을 봤습니까? 그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위협의 현실만 보고 도망간 거예요 이세벨의 위협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하나님 보지 않고 이세벨을만 보니까 진짜 봐야 될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세히 그 배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세벨의 큰 소리치는 위협은 오히려 두려워서 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를 죽이리라 내일 죽이리라 위협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죽이려는 마음이 들었다면 군인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죽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죽이지 않고 사신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 죽이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세벨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위협만 가하고 멀리서 관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현실 이걸 본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현상 가운데 그는 낙심한 거예요 낙심하니까 자신이 연악함만 보이고 주위 환경에 부정적인 면만 보입니다 내 앞에 문제만 집착하여서 환경을 볼 때에 우리는 눈의 초점을 잃어버려서 그 뒤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나는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 보는 눈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현실을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선의 차이가 그의 낙심의 차이와 용기의 차이를 갈라놓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하신 명령만 들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파도를 보았을 때에 즉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현실 그 너머에서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침체의 원인 네 가지를 살펴봤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낙심을 이기는 신앙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발견했으면요 그 문제를 대적하여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침체대 엘리아는요 하나님의 산 호랩에 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낙심, 침체의 상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침체를 이겨냅니까? 침체 극복의 첫 번째 원인을 보면요 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1개상 19장 12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아를 대변해 볼 때 그는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 가운데서도 큰 능력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붙어서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능력만 나타내면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던 그에게 진짜 역사는 진짜 변하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어마어마한 사역이 아니라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변화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순조기 진짜 능력이요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침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아니라 정말로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있는 삶의 자리에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순정하게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내 발로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중에서 정말로 세미하게 들려지는 말씀 한 구절을 내 마음에 붙들고 심고 살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미래를 바꿔놓고 내 자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심어진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과의 얘기를 너 공부 잘하냐 너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깊이 잃고 잘된다 인생이 분명히 바뀐다 하나님 널 어떻게 해서 일하신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부모님이 이런 말로 아이들을 격려해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맨날 공부해라 게임하지 마라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잠결이 들리는 것 같을지라도 그의 영혼을 통과하여 그 일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는 낙심을 이기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또한 힘을 내게 한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운 거예요 19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엘리아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는요 홀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사역하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물론 워낙 대적도 많고 표적이 되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었겠고요 하지만 동역자도 별로 없었고요 기존에 의리자하고 교류하던 하나님 사람들 아, 이 속속들이 잡아 죽여 없앴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게 낫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홀로 견뎠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네요 악한 아압의 정권을 무너뜨릴 사람으로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를 이어서 선자를 할 만한 사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자로 세워라 사람을 세우게 하십니다 혼자 일하기보다 같이 일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동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일하게끔 격려하십니다 아, 이제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대신할 사람이 있구나 내가 못하는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세워주시는구나 여러분, 동역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는 체험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낙심을 이기게 한 또 다른 든든한 기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섭리 중에 일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19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주님, 나 홀로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시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합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남아서 기도하며 회복의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나조차 낙심은 다 끝이에요 침체하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서 7천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었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현실과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이 이미 멈췄다고 그래요 침체되고 있다고 하고 교회 학교 숫자가 줄어든다고 온갖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물론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이 땅을 다시 부흥으로 이끌고 세계선교로 이끌고 침체된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만간 일찍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잘 아는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녀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하필 이런 일을 하려면요 모든 교회가 꽉 차서 모두 합심해가지고 한마음대로 일을 해야 재정도 막 복해가지고 잘 되죠?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시작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악화돼서 교회에 성도 들어오지 못하고 온라인 성도만은 겨우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을 시작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하필 이때 미룰까요? 내년에 할까요?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열심히 다해서 일을 감당할 만한 7천명과 같은 사람이 있다 오히려 문 닫았을 때가 더 좋다 사람들이 오가면서 먼지 마시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이들도 방학이고 오히려 이때가 좋다 더 열심히 최선 다해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복된 기반이 마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쯤 한번 그려진 청사진을 예배 시간에 영상이지만 다 보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앞으로 일들을 계획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오자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건 속에서 보면 안 될 조건 실패할 것만 같은 상황들 계속 밀물처럼 밀려와요 그것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아까 엘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현실을 보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게 문제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없는 걸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방치해 두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낙심치 말고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의 일부로서 쓰임받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 어려운 상황을 닥쳐요 지금의 전염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파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참 어려운 등을 닥칠 수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변의 환경 바라보기보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복된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지금의 위기를 지금의 감염의 파도를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사명을 낙심하지 않고 잘 만들어가서 주님 앞에 칭찬되는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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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